자 이제 한 번 안소년이 밥 먹으러 갔어. 밥 금방 올 거예요. 밥 먹으러 갔어? 밥 먹으러 갔다고 안소년이가 안소년이 이렇게 많이 갔다고. 안소년이 이렇게 많이 갔다고. 다 한 짓을 가요. 그 눈물에 잔잔한 눈을 꼬는 것. 우릅 끓고 하늘에서 두 손 트는 양쪽. 바구다의 사랑이나 향이 상대한 노래나. 아, 기뻐요. 하늘에서 두 손 트는 양쪽. 이 눈이 보게던 이 하늘. 이 손님 가지. 아아. 아! 아아!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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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